네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널 컷에서 저희가 이제 화면 전환 효과 트랜지션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 트랜지션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널 컷에서 저희가 이제 화면 전환 효과를 컨트롤을 하려고 하면은 그 정밀 편집기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밀 편집기는 이런 메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이널 컷을 오래 쓰신 분들도 이 정밀 편집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은 그 트랜지션에서 정밀 편집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이런 영상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줌 인 트랜지션을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확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것도 사실 어떤 음악이나 아니면 그 영상 분위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통은 이제 요즘 많이 유튜브에서 쓰시는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짧은 타이밍에 확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이 트랜지션 전체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양옆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생깁니다. 이걸 줄여주면은 가운데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빨리 이런 식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좁혀도 되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양 사이드를 잡고 이렇게 이제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이제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영상이 없어지고 뒤에 영상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트랜지션이 많이 나오게 되면 영상이 좀 아마추어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 가지고 트랜지션은 이제 빨리 이렇게 적정한 부분에 그리고 적절하게 딱 들어가야 정말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트랜지션을 넣어 놨는데 이거 뭐 좀 좁혀 볼게요. 이렇게 넣어 놨는데 나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시작되잖아요. 차가 지금 이 도로 중앙점에 왔을 때 트랜지션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나는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한 이 정도? 나는 이 정도에서 이 트랜지션을 시작하고 싶다. 편집을 하실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트랜지션은 여기에 넣어 놨는데 나는 트랜지션을 여기서부터 출발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때에는 이 트랜지션을 더블클릭을 합니다.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영상이 위에 나오고 뒤에 있는 영상이 밑에 나오면서 가운데에 트랜지션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밀 편집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스키머를 갖다가 놓고 이 정도 갖다 놓고 이 트랜지션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옮기면은 트랜지션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맞춰주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 이 정도 부분에서 트랜지션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뒤로도 보낼 수가 있고 앞으로도 보낼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보낼 수 있냐 하면은 이 앞에 영상이 시작되는 부분까지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끝에도 마찬가지로 위에 영상이 끝나는 부분까지만 옮길 수가 있고 더 이상은 진행이 안되고요. 원하는 위치에 특히 이제 음악하고 맞출 때 이게 유용하거든요. 음악이 딱 시작되는 부분에 트랜지션 맞출 때 이렇게 맞춰두면 음악이 시작되면서 바로 트랜지션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앞에 영상은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고 그 뒤에 영상은 이제 빗금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앞에 영상은 페이드 아웃이 걸린 것이고요. 뒤에 영상은 이제 페이드 인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랜지션 어떤 화면 전환 효과이든지 간에 앞에 영상은 점점점 페이드 아웃 되는 것이고 뒤에 영상은 점점 페이드 인 돼야만 이 화면 전환 효과가 일어나니까 이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은 모든 트랜지션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고 이 상태에서도 이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을 줄여가지고 트랜지션을 조금 빠르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치로 줄일 수도 있고 최대치로 늘릴 수 있는데요. 이 최대치는 이 트랜지션을 모션 5에서 만들 때 이 최대치를 결정을 해서 만들거든요. 길이를. 그래서 모션 5에서 이 트랜지션을 만든 사람이 최대치를 결정을 해놓고 파이널 컷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느리게 바뀌면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초보적으로 보이니까 이 트랜지션을 길게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짧게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해서 음악하고 이렇게 맞춰주고 자 이 이제 정밀 편집기를 없애려면은 다시 이 트랜지션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원하는 타임라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또 정밀 편집기 들어가려면 또 더블 클릭하면 되고 빠져나오려면 다시 또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 편집할 때 이 정밀 편집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꼭 한번 배워두시고 영상 편집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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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